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미국의 화산과 지진 상황에 대해서 많은 지진학대들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지진과 화산의 대폭발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그 지진에 대해서는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캘리포니아의 산안데스 단층과 오클라호마의 가스와 석유 생산에 의해서 피스토리에 의해서 지폐맨 아래로 오염된 폐수를 벌이는 어떠한 이런 현상에 의해서 압력이 증가되고 단층 라인에 자극을 줘서 인위적인 어떠한 소규모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 그러한 어떠한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발생되면서 오늘도 역시 계속 지진이 발생하는 텍사스, 켄사스, 오클라호마 쪽에 계속 지진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옐로스톤의 와이오민과 그 또한 그 옆에 이 몬타나와 그 어디죠? 아이다호 이 세 군데 옐로스톤 하면은 바로 그 옐로스톤과 와이오민이긴 하죠 그 옆에 또한 그 아이다호와 몬타나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아이다호와 몬타나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큰 지진이 났었죠 이 그 아이다호에서요 그래서 계속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하와이의 이 킬라오에아 화산도 이제 폭발해 가지고 뭐 그때 뭐 그 9km 9km 상공까지 증기기름이 올라왔었죠 피해를 많이 주거나 킬라오에아 말고도 그 아 거기가 어디죠? 저기 그 하와이의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활화산인 그 하와이의 마오나로화 화산도 폭발 염려가 계속 있구요 마오나로화 같은 경우는 하와이에 1843년이죠 역사적인 첫 분화 이후에 33년 33번 대폭팔 했던 그런 어떤 케이스인데 그 이외에도 1980년 5월 18일에 1980년 5월 18일에 워싱턴주의 남서부에 위치한 이 세인트 헬렌스 화산도 폭발을 했었습니다 이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폭발로 인해서 61명이 목숨을 잃었었구요 이것은 미국 본토에서 사람이 사망한 첫번째 케이스의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에 워싱턴주의 남서부에 지금 이 세인트 헬렌스 화산 같은 경우는 복합화산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이제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화산들은요 여러 개의 가파른 측면 경사 이 세인트 화산 자체가 여러 개의 용암층과 화산 분출물에 이루어진 어떤 대칭적인 원형 원뿔 모양을 가진 복합화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이 세인트 헬렌스가 5월 18일에 폭발을 했는데 방금 80년 이 워싱턴주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하고 좀 말씀드렸던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또 말씀드렸죠 하와이 이에서 계속 화산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미국의 이 워싱턴주에 있는 이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지금도 지금 계속해서 어떤 경고를 가지고 이 워싱턴주에 이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을 염렬해야 되고 이 워싱턴주에는 다섯 개의 화산이 있습니다 그 모든 화산들을 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하여튼 그 미국이 굉장히 어떠한 지질학적으로 위험한 어떠한 그 어떤 시그널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알래스카 다음에 어디죠 저기 그 하와이 그리고 저기 워싱턴 그리고 저기 그 와이오밍 아이다호 몬타나에 옐로스턴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그리고 산안디아스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그 다음에 켄사스 텍사스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화산과 지진 활동이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화산인 이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1980년 5월 8일날 폭발 이게 원래는 2950m 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 5월 18일날 폭발하면서 400m가 날라가서 지금은 높이가 2550m 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400m가 아직 날라가 버린 겁니다 이게 그 히로시마 원자탄의 500배 유력을 지닌 폭발이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400m 봉우리 뾰족했던 봉우리가 400m가 아예 날라가 버려서 평평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이런 상황까지 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의 지진과 화산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과 상황을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옐로우스턴이 만약에 폭발하게 되면 전 지구적으로 전 지구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큰 폭발입니다 옐로우스턴의 슈퍼 화산이기 때문에 여기는 슈퍼볼키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미국의 지진과 화산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일본만큼이나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미국이요 특히 워싱턴이 위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